일단 저희 남서울대학교 부스에 오시면 저희는 기다리시는 것을 지루하지 않게 셀프로 성적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가지고 오셔서 바로 전선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원하는 과를 맞춰서 성적을 비교하시고 전형들이 되게 많으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남서울대학교 에어! 저는 홍보대사 장순민, 이희우입니다. 오늘 2020 수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에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학교 여러분들이 찾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작게나마 수험생분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펼쳐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저희 남서울대학교에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서울대학교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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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